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윤 대통령의 사돈낱말 시리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쭉 이렇게 챙겨보다 보니까 공직자하고 국민들 사이에 아주 막강한 콘크리트 벽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말을 해서 제 입에서 그냥 정말 참 사돈낱말을 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도 참 거칠게 했네. 검사 출신이니까 말이 절제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자탄에도 안 깨질 콘크리트 벽 원자탄에 안 깨질 콘크리트 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겁니다. 국민들 정부한테 느껴. 국민들이 정부한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자신에게 국민이 느끼는 여러분들 그런 배신감이나 분노가 콘크리트 벽 혹은 절벽 같은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대통령이 30일 날 하신 말씀이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착한 여러분들 다 돌릴 필요가 없고 이 말을 듣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 엄청난 콘크리트 벽이 있다. 철벽이 쳐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누가 누구한테 여러분들 해야 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기가 찬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난 이 이야기 듣고 너무 기가 찼거든요. 여러분께서 방송 들으시면서 좋아요 눌러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보시죠. 국민들은 정부 고위직과 국민 사이에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거기 작은 틈이라도 열어줘서 국민들 숨소리와 목소리가 일부라도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사돈난말이라는 표현이 좀 점잖으니까 그렇게 쓰는 게 좋겠네요. 지난주 대통령실을 비롯한 민생연장을 찾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끝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가 하도 기가 차 가지고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 엄청나게 여러분들 견고한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참 여러분들 희한하죠. 청와대에 대통령이 계실 때는 청와대가 여러분들 공간적으로 이렇게 비서진들하고 너무나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뀐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렵게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간적인 문제는 전혀 없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청와대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면 공간적인 문제가 아니면 대통령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름덕 제가 하단에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좀 제쳐놓고 몇 분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교장선생님이란 분이 글을 남겼는데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 덜은 채도 안 하면서 무슨 장관들을 닭다리나 하냐 아이고 답답해라 27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도 반대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 여러분들 경고한 콘크리트의 백과 같은 것은 바로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개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지율도 관련되고 본인의 레임덕에도 관련되고 본인의 이름들 퇴임 이후의 문제도 관련되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도 관련되죠. 이 교장선생님이 잘 지적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우성을 쳐도 수사하라는 지시 한 번 없고 언급 한 번은 없으니까 선관위에 당부하는 메시지가 없으니까 떨림은 사유로 부정선거를 규명하라고 당선자 시절부터 지지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 철벽을 향해 외치는 것 같이 귀를 막았습니다. 자신부터 대선 후보 선출에 선관위 부정선거 공작팀에 의해 대선 후보로 선출에 이래서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라는 거죠. 뒤의 문장은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다만 여러분 이 앞 문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나도 철벽을 향해 외치는 것 같이 귀를 막았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층들 가운데서 저는 상당수가 여러분들 그냥 돌았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선거 부정을 인지한 사람들이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 보수청에서 한 52% 절반 정도로 생각하면 절반 정도는 대부분 기대를 그냥 접었겠죠. 이게 여러분들 철벽 콘크리트의 실체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보통 시민들 의견이거든요. 제 이야기만 계속하면 신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우직님은 원자탄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벽을 누가 쌓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 아닙니까 부정선거 수사하고 시정하는 국민 소리가 안 들립니까 내년 총선은 물 건너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8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내년 총선은 물 건너갔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에 사전투표율 부풀리기가 시행이 되면 선거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나올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이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7.49%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투표율을 조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만 7천여 표를 여러분들 확보한다면 그걸 전부 다 더블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여러분들 조작하게 되면 어제 여러분들 제가 보도해드린 바와 같이 더블당이 지역구에서만 216석 정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5%를 여러분 조작하더라도 비례대표하고 합치게 되면 개헌저지선이나 탄핵저지선인 200석을 넘지 않습니까 위대한 자유대한민국님은 윤석열 대통령팀 원자탄에도 깨지지 않을 벽을 국민들한테 느낀다고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시스템은 콘크리트 벽을 깨고도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민은 베네수엘아 꼴이 납니다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방치한다면 엄청난 부메랑 하살을 맞을 겁니다 6명이 찬성하고 주말에 이런 대통령이 쉬실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 관련된 기사들을 다 읽어볼 거 아닙니까 보좌진 도움 없이 그러면 이 댓글을 읽어보면 민심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민심을 읽어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자기 기사를 읽어볼 거라고요 여러분 여기 그냥 무슨 전문가들은 다 지금 언론에 글 쓰는 논설 쓰는 사람은 다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선거 문제는 피해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순수한 충정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모른다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죠 숨겨야 될 사연이 그런데 우리는 사연이 뭔지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책임을 내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헌법 제66조가 규정한 대통령 책무를 이행해라 이야기 당신이 대통령 책무를 이행할 수 없으면 그냥 내려가라 이야기죠 그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책무를 이행하라는 거죠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걸 안 하겠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보시기 바랍니다 a님은 그따위 와닿지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 퇴임 후에 감방에 가지 않을 정치 탄핵당에서 끌려 내려오지나 마소 정말 쪽이 팔려서 국힘당 당원 하겠소 이러다가 저것들이 나라 장악하면 그다음 하도 이런 센 이야기가 돼서 제가 지웠습니다 그 양반들 다 탈탈 잘 털었지 않습니까 당신도 거기 가담했고 지금처럼 하면 당신들 빵에 들어가서 당신들 죽는다는 걸 장삼 이사도 아는데 모릅니까 시민들 이야기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방치했을 때 당신들이 어떻게 고생하고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는 걸 시민들 눈에는 흔히 보이는데 당신들 꽃감아 타고 있으니까 안 보이냐 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선 전문가 불러가지고 이견 청취할 필요가 없이 토요라고 이러면 일요일 날 공식 행사가 없을 때 집에서 여러분들 그냥 온라인판으로 신문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이 민심이 나라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지 뭐를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지 뭐를 두려워하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직자와 국민들 사이에 원자탕을 이런 데 퍼부어도 깨지지 않을 아주 견고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는 것은 공직자는 후순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들과 국민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벽이 있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책무를 이행 수행하지 않고 선거 부정 문제를 너무나 의도적으로 은폐내지 묵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지지율이나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이 다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재임 하에서 말 좀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재임 하에서 세 번이나 선거를 도둑질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재임 하에서 30년 검찰 여러분들 생활한 것을 훈장처럼 생각하는 대통령께서 자기 재임 하에서 윤석열 치하에서 공직선거를 세 번이나 선거 사기 세력들이 여러분들 다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고요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얼마나 심하게 도둑질을 했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제2아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49%를 올렸고 거기서 여러분들 가짜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37,473표를 여러분들 확보한 거 아닙니까 그걸 전부 다 더블당의 진교훈의 20개 동의 간내 사전투표 득표수 진교훈 득표수하고 거수원 투표 득표수에 집어넣은 거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기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 겁니까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침묵하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표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를 지지해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사회는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지켜야 될 순리라는 것이 있고 일반 시민들도 지켜야 될 순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원칙이라는 것이 선거가 여러분 도덕질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뭡니까 망가지게 생겼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먼산 보고 하늘 보고 소통 당청 소통을 원활해하고 민생 현장을 찾아보고 국민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했는데 말이 됩니까 여기 조작이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 결과가 이미 결정된 것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분석 다 해서 주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을 7.5% 정도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전국의 사전투표 조작규모가 329만 표 정도로 확보할 수 있고 그러면 여러분 지역구 의석수가 더블당이 194석 거기다 여러분들 비례대표 20석까지 합치게 되면 214석까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개헌도 할 수 있고 탄핵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런 국민들이 얼마나 아웃선을 치겠습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건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를 다 외면하고 해외 순방의 여러분들 나를 세는 대통령을 보고 억장이 무너지지 않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에 이런 돈 한 번 벌어보지 않는 대통령이 세일러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돈을 버는 거고 대통령은 나라 지키라고 이런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윤 대통령께서 나름 고민하실 텐데 세상에 다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때가 1년 6개월 여러분들 초기에 가장 힘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다음 주제로 나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를 좀 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참 이 부정선거 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거의 집대승한 거죠 선거 부정 세력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배속까지 이런 파헤친 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인 도동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올해 6월 달에 다 완관이 됐는데 1권이 총론 2, 3권이 여러분들 대선 3권이 4.15 총선 5권이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좀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참정권을 수호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줄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주 전부터 제가 보급하기 시작한 세계사에 대하여서 김봉주 교수가 쓴 김동주 교수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통사도 여러분들 좀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불량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만 아주 잘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책이 있는 sobre